안녕하세요. 2023년 9월 20일 처병호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내용, 그게 오늘까지도 여러 군데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아마 원문 입수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입수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결국 쌍방울 대북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로부터 얼마나 보고를 받았느냐. 뭐 이런 부분이죠. 상식적으로 보면 보고를 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대목인데 이 대목이 구속영장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 나온 내용은 그동안에는 두 번 정도 보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무려 17차례씩이나 최소 보고를 했다 이런 내용이 구속영장이 있다는 겁니다. 첫 보고는 언제냐. 2018년 9월 북한이 스마트팜 지원 등을 원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첫 번째 보고가. 그러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어? 추진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왜 이게 가능성이 높으냐면 2018년 9월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방북단을 구성을 하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포함시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뺍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 나는 갈 수 있다. 다른 일정을 제끼고서라도 갈 수 있다. 그런데도 최종적으로 뺍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견제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열받아서 그러면 독자적으로 추진한다. 이게 출발이거든요. 그게 9월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추진력이 있죠? 곧바로 북한하고 접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거야. 그걸 얘기한 거죠. 그게 스마트팜 사업. 이것도 아마 북한이 스마트팜을 원했다기 보다는 농장 개선 뭐 이런 걸 원했겠죠. 그러니까 이화영 전부지사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스마트팜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접촉을 시도할 때 이미 북한이 대가를 요구한 거죠. 그게 9월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북한은 다 들여다보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과 이재명 사이에 견제 뭐 이런 게 있어서 이재명이 이번에 방북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하는 걸 북한이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어 급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해도 아마 받아들일 거야.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첫 보고를 그때까지 받았고요. 이어서 이제 그러면 약속을 하고 갔을 테니까 가고서 10월 북한을 두 차례 방문합니다. 제가 한 번 얘기했었죠. 10월 7일에 북한 방문하고 나와서 이화영 전부지사가 기자회견할 때 뭐 연내 방북 뭐 이런 저런 여섯 개 항 합의 다 얘기했죠. 그거 사실은 사전에 다 조율이 돼서 간 겁니다. 그래서 합의해서 이만저만 하다. 스마트팜 얘기도 이때 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에만 두 차례 방북을 하는데 이때 벌써 보고했다. 이런 표현이 구속영장에 여섯 차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요 결정 결정하는 곳마다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죠. 이건 뭐 상식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지사가 경기도의 대북사업에 대해서 지사한테 보고를 안 하고 자기 임의대로 처리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상식과 팩트는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속영장에 이렇게 여섯 차례 9월과 10월에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10월부터 11월까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미 대북제자가 이루어져가지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를 지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경기도의회에서 가로막혔죠. 경기도에 남북협력계금이 있는데 그걸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대북제재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던 차에 김성태 당시 상방울그룹 회장한테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해달라. 이렇게 이재명과 이화영이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수락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2019년 1월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북한과 모임이 있었죠. 이때까지 총 다섯 차례를 추가로 보고했다. 그중에 이제 1월 17일 선양 모임에 이화영이 참석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재판 중이던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재판 끝나자마자 바로 보고를 하고 이때 김성태 전 회장하고 통화를 했다. 이때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앞으로 북한과 사업 좀 잘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이 출장이 끝난 뒤에 이화영 전 무지사가 북한 김성태 전 회장 자기 이렇게 같이 찍은 사진을 첨부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하는 것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스마트팜 사업이고 방북 비용은 어떠냐. 방북 비용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나눠서 300만 달러를 송금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최소 두 차례 보고를 했다는 거죠. 쌍방울이 70만 달러 약 9억 3천만 원인데 이걸 북한에 보낸 후에 이재명 당시 지사가 김 전 회장이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알았다고 얘기를 했고 이 보고는 이화영 전 무지사 한 거죠. 그 다음에 쌍방울이 추가로 200만 달러 약 26억 5천만 원을 보낸 2019년 12월에 김 전 회장이 방북을 추진하고 있는데 돈도 100만 200만 달러를 보냈습니다. 방북은 내년 초로 기대합니다. 이런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이게 최소 두 차례. 그 중간에 또 다른 보고를 받았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 백현동 배임 문제와 별개로 쌍방울 대북 선거 문제로 이제 적혀 있는데 증거가 어디까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보건대 증거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김성태 전 회장이 의외로 기억력이 좋더군요. 그래서 특히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 모임의 경우에는 아침부터 저녁에 화해 모임까지를 거의 동영상에 찍혀있듯이 이런 식으로 복귀를 해내는 걸 보면 대단한 기억력이다. 물론 그 기억이 아주 특이한 기억이긴 하죠. 북한과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하고 북탄주하고 야 명철아 화영이 형이 나한테 형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송명철 부실장한테 그런 정도니까 이 기억력 여튼 그래도 그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세하게 기억해서 검찰이 진술한 것.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같이 있었거든요. 이 안부수 아태협 회장의 진술. 그 다음에 안부수 아태협 회장의 설명을 듣고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의 문건을 보고했습니다. 그 문건. 그 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은 번복했습니다만 번복하기 전에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 그 다음에 쌍방울의 임직원들 진술. 또 하나 있죠. 바로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 모임을 사진과 함께 첨부해서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했다. 그랬는데 그 보고서도 아마 검찰이 압수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이재명 지사 혼자 부인하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과 증거가 이 구속영장 속의 팩트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물론 그 검찰이 확보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방북 보고서 여기에 뒤뜬 얘기는 없겠죠. 그러나 이만저만한 얘기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을 것이고 아마 뒤뜬 부분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여기 얘기했듯이 이재명 지사한테 직접 보고했을 겁니다. 전화라든가 아니면 문건이 아니고 구두로 보고했다든가 그런 식으로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건 보고서에 남겼을 리가 없죠.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전결처럼 다 만들어 놨지만 경기도의 관행 이것도 경기도 공무원들한테 검찰이 조사를 했을 겁니다. 관행은 심지어는 과장급 전결까지도 도지사가 다 보고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부지사 전결을 도지사가 보고를 안 받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경기도의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관청에서 일 처리를 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더라도 이처럼 중요한 거 당시에 이게 결국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권 프로젝트 일환인데 그걸 부지사가 자기 임의대로 처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아마 주장을 해본들 저는 법정에서 판사가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상식적으로는 이런 주요 고비고비마다 또는 주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이재명 이와영 간에 협의를 했을 것이고 그 결정이 북한 측에 전달이 되고 나서는 반드시 이와영이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을 거라 하는 건 우리가 충분히 관측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아마 주변 사람들한테 증언으로 확보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 것들이 바로 지금 구속영장에 청구가 됐다. 물론 주요 진술 이런 것들은 아마 김성태 전 회장한테 나왔을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게 되면 지금 하게 될지 안하게 될지 모르죠. 체포동의원이 국회에서 가결이 돼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니까 하게 되면 이런 내용 이게 이제 사안의 중대성이죠. 뿐만 아니고 여기에다 제가 어저께 이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증거인멸 정황이 막 쏟아졌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증거인멸 정황까지 그러면 구속영장 발부 사유라는 게 사안의 중대성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증거인멸의 우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데 물론 건강상태가 변수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그 전에 전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원이 가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체포동의원의 가결 여부 이거는 지금 현재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많은 언론 매체들이 부결기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저도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저는 오히려 부결이나 가결이나 어느 한쪽을 선택해라 하면 저는 가결 가능성을 더 높게 본다. 그리고 뭐 근거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 그 단식장에 찾아가서 얼굴을 내밀지 않은 사람이 절반 가까이 된다. 하는 점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계 이른바 친명계로부터 수도권에서 도전받고 있는 현역의원들 비명계 현역의원들의 숫자가 적어도 20 내지 30명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제가 가결 가능성을 점쳤는데 그 부분을 한번 앞으로 관찰을 해보면 되고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구속영장에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권해서 최소 17차례 보고를 받았다 하는 표현이 들어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다. 이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